당사자 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 분야 협력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실무 화상회의를 개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일찍이 영상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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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